음주운전 관련 법규 어디까지 음주운전인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을 마셔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즉, 딱 한 잔만 마시고 딱 걸린다는 얘기. 처벌 수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에 해당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이에 덧붙여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에 두 번째 적발되면 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자만 이렇게 처벌을 받느냐?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이 동승한 단순 동승자와 이를 넘어 사회적 상하관계 등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동료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모두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에서는 술에 취한 동호회 후배가 운전을 대신 해주겠다고 했을 때 자동차 열쇠를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온 A씨 대리기사는 주차할 곳이 없어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떠났는데요. 잠시 후 A씨는 차 빼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서 시동을 걸고 1m 움직이는 찰나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나 단속을 한다면 A씨는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차가 1m밖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음주운전까진 아니다 하고 믿고 싶지만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단속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시점도 현장에서 적발뿐만 아니라 운전이 종료된 후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주차만 직접 하는 경우 역시 당연히 음주 단속에 적발되겠죠.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운전자 개개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가질 때 법과 제도도 의미 있어지는 것이겠죠. 딱 한 잔도 딱 한 번도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 어디까지 음주운전인가 구분ayط 13 15 18 17 18